책을 아무리 재밌게 보고 감동받고 막 가슴에 박혀도요 일주일 못 넘깁니다 그 기억이 보통은 강의 끝나면서 잊혀져요 막 너무 감동받고 막 끝났는데 감동만 기억나요 그래서 원래 이거 진짜로 강의를요 사람들 강의 들은 거 예전에 조사해 보면요 강의 듣고 나잖아요 강의 때 날린 개그나 기억해요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너무 재밌었고 은혜로웠다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이 왜냐면 너무 감동 구간이 많아도요 여기서 감동받고 이거 기억하기도 바쁜데 다음 감동이 오죠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럼 다 잊혀져요 쓸려 내려간다고요 마지막 파도 정도나 기억나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만약에 어떤 책을 책장을 뒤지다가 어 이 책이 있었어 하는 경우가 놀란 게 이번에 새로 산 책이 옛날에 있어요 샀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열었더니 막 별표에 현란하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얘는 누구야 누가 이걸 읽은 거야 이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요 저도 잠깐 방심하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저도 막으려면 읽고 일주일 안에나 일정 기간 안에 한 번 다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잊혀지기 전에 다시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뇌에서 신경회로가 새로 감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우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얘가 이쪽으로 연구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려나 보다 딱 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전혀 이쪽 정보를 안 써요 그러면 다시 흩어지면 다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낯설어지기 전에 아직 뭔가 기억의 끈이 연결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봐주면 이게 경고해져요 아 얘는 자주 이거를 이 정보를 자주 검색하려나 보다 욕 자기를 뇌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기 정신에도 습관으로 봐서 잊혀지기 전에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봐요 은근히 꾸준히 힘입니다 꾸준히 봐주시면 완전히 냈게 돼요 제가 막 영적인 정보를 많이 기억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읽을 때도 이제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겠죠 남들보다 그런데 그래도 잊혀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이해를 깊게 해도요 또 보고 또 보고 안 해주면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이번에 막 양자물리학이랑 상대성 이론 책도 많이 보는데 완전히 맛이 달라서 좋은 게 지난 30년간도 볼 때마다 재밌게 봤어요 저도 저도 볼 때 막 밑줄 치고 재밌게 막 양자역학 책도 막 몇 권씩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학 책도 그래요 경제학도 제가 한 번씩 사가지고 좀 의미 있는 책 같은 거 읽거든요 재미있게 읽어요 그런데 경제학이나 과학 책은 제가 안 써먹죠 평소에 바로 사라져요 바로 잊혀져요 몇 개 단어만 남지 바로 사라져요 뭘 안 했냐 읽고 또 읽고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 밑줄 긋는 거는 뭐로 생각하시냐면 고기로 치면 초벌구이에요 그냥 초벌이에요 밑줄 쳐놓는 건요 다음에 읽을 때 이 밑줄 중심으로 앞뒤로 해서 읽을 것 이렇게 밑줄을 안 쳐놓으면요 다음에 만날 때 또 새로 처음 만나는 게 되잖아요 초벌로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밑줄을 중심으로 앞뒤로 해서 읽어가라는 거죠 좀 더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더 쳐놓는 거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로 읽으라고 급하면 급하면 이렇게라도 읽으라고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책에 밑줄 쳐놓는 건요 읽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읽을 때 다 꿰뚫어 봤더라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잊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수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보기예요 일정 기간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잊었나 하고 한번 떠들어 보세요 많이 낯설어지면요 지금 잊혀지고 있는 거 그 때라도 다시 읽어놓으면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덜 투자하고 이미 기억해놓은 걸 불러내니까 업은 견고해지고요 근데 이제 잊어버린 때 다시 보면 완전히 새로워요 이제 시간은 더 드려야 되고요 다시 보는데 그럼 이제 또 시작인 거죠 또 안 보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낯선 분야에 진입할수록 조금씩 보시고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락만 보셔도 좋으니까요 제가 이제 새롭게 권하는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 어려운 책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락만 보시기에 그 한 달락을요 오늘 이해 안 됐더라도 내일 떠보세요 모레 떠보세요 진도 나가지 마시고 일단 그 달락을 몇 번씩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넷플릭스 독서법처럼 재밌는 부분만 한 번씩 치고 나가는 것도 좋고요 재밌는 부분 한 번씩 치고 나갔더라도 바로 다음 나가지 마시고 거기를 한 번 떠보세요 다음날 다음날 진도 안 나가도 되니까 한 번 떠보세요 처음부터 진도 나간다면 한 달락씩 파들어가시면서 떠보세요 재밌는데 골라보더라도 그냥 또 밀고 나가지 마시고 하루는 한 번 지나간 거 다시 한 번 보는 날로 쓰세요 그러면요 박혀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가요 이제 낯익어져요 제가 지금 매일 하는 작업이 뭐냐면 과학책이 아무리 제가 재밌게 읽어도요 제가 이제 관심이 식은 순간 사라져요 기억이 왜냐하면 철학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사유하니까 박혀 있지만 과학적 사유를 제가 왜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과학 질문을 계속 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질문 안 들어오면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읽어주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락이라도요 진도 안 나가도 져요 지난 줄 친 거라도 하루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 줘요 그게 지금 업을 만드는 업력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무리 오늘 놀아도요 지난 시간에 읽은 책의 구절이라도 다시 보고 자요 그러면 계속 흐름이 이어져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호흡도요 하루라도 쉬시면은요 잊혀져요 그쪽으로 재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낯설어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감각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똑같아요 정보도 계속 그쪽 정보를 낯설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위에다 또 칠 나니까 다른 색 다른 색 하다가 나중에요 붓펜으로 동그라미 쳐요 모든 색을 이제 너무 현란하다 붓펜으로 이제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또 볼 때 또 쳐요 이게 더 포인트인데 하고 근데 그 짓을 하도 뭐 하니까 제가 지금 쇼펜하우 책 그때 갖고 있던 거는 30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학 때부터 친 밑줄 위에 또 치고 또 치고 한 게 볼 때마다 또 포인트가 좀 새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하니까요 치게 돼요 아무래도 또 새로 그 위에다가 그거는 이제 많이 보다가 생긴 일이니까 많이 보시라 아무튼 그러면 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낯설어도 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새로운 분야의 책이나 철학책도 새로 오실 거고 과학책도 새롭잖아요 학당책도 새로 오실 걸요 읽으시면 아는 거 같아도 또 새롭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시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여러모로 일거 삼득 이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이제 내 법계로 들어와서 안착하게 만드는 과정 수련도 내 법계에 들어와서 안착시키려면 은근히 꾸준히 밖에 없어요 꾸준히 그냥 그냥 하세요 계속 그게 쌓여요 그게 내공이 생기면 이게 도와줘요 그 일을 하는 걸 수월하게 해줘요 뭘 좀 찌르다 말고 찌르다 말고 하신 분은요 뭘 해도 다 낯설어요 수월함이란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수행이 힘드나 하신 분들은요 다 조금씩 익숙해지기 전에 또 다 빠져서 다른 거 가고 다른 거 그러면 이게 늘 새롭죠 우리 뇌에서는 늘 새로운 일이에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계속 내 법계에 꾸준히 깔아간다 법계를 아름답게 좀 치장해보자 인테리어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지금 우리 학당에서 학당 강의 듣고 따라오시기 되게 바쁘잖아요 또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게 익숙해지시는 과정이 어땠겠어요 계속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한동안 멀리하시면 그 정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학책 보니까 참 허탄한 게 그래도 허탄하지는 않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한 30년 찔러보면서 본 것들이 베이스가 되니까 과학책 읽기가 수월하다는 건 있는데 분명 예전에도 제가 재밌게 막 밑줄 쳐가면서 본 것도 많은데 그것들은 다 어디 갔니 하는 것도 있어요 남아있는 거 보면 기특한데 사라진 거 보면 참 인간은 이거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계속 봐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게 새삼 더 느껴졌어요 저도 지금 매일 하는 작업이요 매일 지금 과학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적을 이룰 때까지 너가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 복용하겠다는 마인드인 거죠 그럼 이게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내 법계에 얘를 드리겠다 이거죠 그냥 내 법계에 얘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시고 드리세요 그러니까 호흡도 막 꼭 어디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흡을 좀 드리세요 내 호흡 알아차리는 그걸 하나 내 법계에 드리세요 그럼 뭘 하면 되냐 꾸준히 하면 돼요 은근히 꾸준히만 하면 안착해요 그럼 어느덧 그게 이제 내 삶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본값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언어에 도전하는 분들 그러니까 낯선 언어인데 꾸준히 함으로써 내 법계에 드리는 거죠 뭐든지 내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점수 항상 업장 바꾸는 거는요 점차 점차입니다 단박에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점차라는 건 은근히 꾸준이거든요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가시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작은 분량 좀 내가 할만한 분량만 하시더라도 꾸준히 했을 때 그 힘이 엄청날 겁니다 낯선 게 낯익어져요 할만해져요 수월해져요 호흡이건 기술이건 어느 분야 학문이건 처음 진입할 때 얼마나 장벽이 높고 낯설어요 용어도 하나도 모르고 거기서 뭐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그래도 아 요거는 내가 사는 동안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 싶으신 건 택해서 집에 들이세요 마음의 집에 그래서 은근히 같이 가세요 그럼 있잖아요 잠깐 대화 나눠보면 또 벽이 느껴지잖아요 아 얘랑 잘 안 통한다 또 잠깐씩 대화를 계속 나눠 가시다 보면 어느 날 수월해질 때가 온다니까요 어 우리가 꽤 대화를 하고 있네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점점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가면 또 벽을 만나겠죠 근데 해온 내공이 있어서 그걸 또 버티게 해주고 해주고 해서 호흡이건 뭐 수행이건 정보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나 기술은 내 법계에 들여놓으시면 그게 그게 내 업보가 돼서 그게 원만한 업보를 만들어내면 위대한 수행자도 되는 거죠 필요한 내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먹으시고 딱 아무리 싫어도요 그럼 시간 정해서 5분이나 10분만 만나세요 그냥 만나면 분명히 힘들 거 알아도 길게 만나지 마시고 5분만 만나세요 그게 매일 5분이 쌓이면 무섭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 친해져요 괴물 같던 애가 이제 친구가 돼 있어요